오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송년회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맛있게 먹고 다 같이 즐기자고 알았지? 내가 또 하나 내놔야 되지 않겠어? 뭐 더 준비했어? 내가 아주 아끼고 아끼던 담근주를 몇 개 가져왔지? 담근주? 너 뭐 인삼주, 산삼주 이런 거야? 에이, 그래? 스페셜한 걸 몇 개 좀 가져왔지? 아이고, 이거 아주 달달한 담근주인데 마이쥬! 마이쥬! 널 먹으면 한빛만이 나올 거거든! 이거 얼마 누가 먹어, 인마 이거를? 아, 인마 까다로운데? 그럼 다른 거 주면 되지? 내가 그 만주 벌판을 해서 만든 거야, 내가 델리 만주! 델리어라, 델리어라, 델리어라 만주, 만주! 이걸마 뭐랑 먹어, 인마 이거를? 아니, 안주는 그런 거야, 양파링! 같이 먹으면 조합이 좋아! 야, 안 치워? 안 치워, 인마! 그런 거 말고 요즘 뭐 저기 핫한 거 이런 걸 갖고 와야지! 아이고, 이거 아주 인마스 고급이야! 내가 갖고 올게, 그래 올게! 그런 게 있어? 아이고, 정말! 오케이! 뭐야, 이게? 아, 이국주지 뭐야! 장난타, 이 자식이! 왜? 너는 머릿속에 인마 죄다 먹는 생각밖에 안 하지, 너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 산적 팩어리랑 두복 생각 많이 하지, 왜 그래! 아이... 그만 안 해, 이거! 자, 시발이야! 너는 내가 막 놀랐어! 헷갈렸나 봐, 나 아니야? 여보! 말해! 여보! 여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남방을 입고 다녀서 그러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 아이린, 아이린, 아이린 같다 이러는 거 있죠! 당신 미셰린 같아! 미셰린이야, 이거 봐! 내가 어디에 봐서 미셰린! 어디에 봐! 내가... 왜 웃는 거야! 아니, 농담 한번 해 봤어! 어머, 세상에! 여보, 이거 어떻게 나한테 미셰린을 챙겨 봤을 거야! 아이고! 당신은 너무한 것 같아! 너무했어! 야, 이거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쏙 들어가... 어머, 어머, 세상에! 너무했어, 네가! 그나저나 당신은 어디 갔다 온 거야, 이거? 여보, 나 이거 하고 있었지! 원 앤 투! 원 앤 투! 이거! 이거! 아이고! 오케이! 저기, 김밥 말 다 왔어? 김밥은 이거! 나는 이거! 김밥은 김 탁! 넣고! 밥 탁! 넣고! 햄 탁! 넣고! 햄 탁! 넣고! 당근 탁! 버리고! 시금치 탁! 버리고! 햄 탁! 넣고! 어머, 나 햄을 다 넣어버렸네! 햄이 부족한 것 같아! 이모, 햄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여기로요! 이모! 여기로! 여기 안 보여요! 이모, 여기! 따따따! 따따따! 여기로 주세요! 햄을 주세요! 뭘 하다 왔어! 제대로 설명을 해 봐! 여보! 원 앤 투 앤! 스리 앤보! 여보! 이걸 알지! 화장실 급해? 아니, 화장실은 아! 이거! 여보! 나는 이거 화장실! 아! 빨리 나와, 이 새끼야! 아! 이거, 이 새끼! 이거 뭐하냐, 이 새끼! 운동화 뭐야, 이 새끼! 아! 이 새끼야, 한에서 핸드폰 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다! 어? 집에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뭐야, 여보! 왜 걸음을 그렇게 걸어요? 그럼 어떡해! 지렸는데! 아니, 뭐라고 하냐, 제대로 얘기를 해 봐! 댄스! 나는 댕싱 머신이라지! 아, 댄스! 원 앤 투 앤, 스리 앤 뽀! 이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바보! 댄스 같은 소리야! 우리들은 오늘 그 송년회 하는 거 알지? 저기, 음식 좀 가져와야지! 아유, 좋다! 맛있게 먹어보자고! 아이고! 어머나, 세상에! 자칫상이 오네! 내가, 인마, 니들 위해서 딱 준비를 했지, 인마! 야, 이거 아주 반찬도 많고! 잠깐만! 통닭이 하나밖에 없잖아! 내가 먹어야겠다! 내가 먹어야겠지, 인마! 너무 민糕! 그래, 내가 먹어야겠다! 제가 먹어야겠다! 고마워!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내가 먹어야겠다! 으O오오오오! 아리야, 아리안야! 아아! 고맙음, 마응! 여보! 그 Traffic? 네가 왜 먹어, 네가 왜 먹어, 네가 왜 먹어, 네가 왜 먹어, 정말 내가 끝내줄 테야. 내가, 내가, 내가. 야, 어쩐지 상의에 부츠가 있더라. 왜 올라와 있나 했네. 왜, 왜야, 왜. 이거 치워, 안 먹어. 야, 치워. 자, 야. 이게 지금 속년의 풀이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프랑스에서 최고의 마술사, 매지션을 섭외해놨으니까. 얼른 들어와 봐. 하나, 하나, 하나. 마술사에서 뭐 타고 온 거야? 비쥬르 타고 와 쥬르. 도착했으면 모자를 벗어야지, 마. 미안한 쥬르. 너 저 프랑스만 할 줄 아는 거 맞아? 봉쥬르, 마라톤은 이 봉쥬르. 빵은 또 내 쥬르. 우린 쥬르, 너는 비쥬르. 쥬르, 비쥬르. 네 눈물이 쥬르 쥬르. 네 주식 박살났어, 지난주 눈물이 쥬르 쥬르. 눈물, 끈물 쥬르 쥬르. 넌 비쥬르. 왜 쓸데없는... 너 엄마 쥬르 그만해. 너 자꾸 그러면 너희끼리 가야겠다, 안 되겠다. 어디 가시는데요? 쥬쥬르. 야... 알았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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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목이 떨어졌지, 뭐야. 깜짝 놀랐네. 재미, 쥬르. 아니, 야. 마술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 봐요. 쥬쥬르. 몰라, 몰라. 드디어 이런 걸 해 줘야지. 쥬쥬르.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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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좀 있으면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잖아. 그거를 축하하기 위한 것 같아. 우리의 결혼기념일을 위하여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지. 이거 다 네 거야. 그래, 그래. 우리... 너 그거 가만... 너 그거 가만 안 했어? 가만 안 있어! 어머, 세상에. 야, 마술 제대로 못하면 너 오늘 재삿날이야, 알았어? 할 수 있쥬. 뭐 할 수 알아? 달걀쥬. 뚜벅쥬. 달걀을 네가 걸을 수 있다고? 뚜벅쥬. 확실해? 세팅쥬. 달걀 위를 걷는다고? 아니야, 깨질 거야. 이거는 안 된다고 봐. 어머, 어머, 세상에. 몸이 가벼운데? 왜 이렇게 몸을 하루 왼쪽일 풀어? 어? 안 될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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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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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야, 놀러 와봐. 이 자식이 어디서 사기 치려고 그래, 이거? 어? 야, 이게 너 어디서 가짜 계란 갖고 와서 이게 계란이야? 야, 이게, 이게 계란. 어? 야, 계란이야? 계란쥬. 이거 어떻게 걸었어,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었다고요? 어? 아, 진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야, 계란이 근데 왜 이렇게 안 깨져, 이게? 삶은 계란쥬. 야, 삶은 계란은 저기 그 머리에 딱 깨서 먹는 게 딱이야. 저기 네 머리에 딱 깨서 먹어도 되지, 그러면? 대가리 깨진다, 쥬. 아니, 막 삶은 계란 딱 쳐서 먹으면 돼.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삶은 계란 아니야, 이게 삶은 계란. 야, 한번 봐봐. 빨리 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이에요. 뭐? 저 파주 뚜레쥬레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빵기술 배우고 있어요. 어? 꺼져. 나가. 나간발! 사기꾼 같은 놈이 학생이야, 이씨. 이 모든 게 이벤트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아니, 이게 그냥. 우리 산적은 산적이다도 오늘이 마지막 해고 우리 두몽님이 가장 고생하셨기 때문에 생일도 맞이할 겸 해서 케이크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 너네들 다 그런 거 알고 있었어? 아, 이걸 모른 척. 이 자식. 이야! 왜 이래? 던질 거 말까, 던질 거 말까, 던질 거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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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어? 이거 왜 그런거죠, 그럼? 아이고, 이거. 형님이 오실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실까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이거. 형님, 형님.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오다 당했어, 인마. 이 자식이 내 얼굴을 봤었어야 되는데 이거 살짝 긁힌 거니까. 이러면 안 돼, 이거. 이거 붕대라도 빨리 감아줘야지. 살짝 긁힌 건데. 여기 있다. 순대구만. 갈비 떼구만. 유통기한이 오늘까지구나. 이따 먹어야지. 얼굴이 왜 이렇게. 왜 다친 거야. 이거 빨간 약이 있어야 돼, 빨간 약이. 빨간 약. 오케이, 여기 있다. 개참이구나. 여기 있다. 딸기구이구나. 유통기한이 오늘까지구나. 뭐해, 이 자식. 오케이. 이 자식. 괜찮아? 아, 빨간 약. 아, 빨간 약. 빨간 약. 고추참치가 오늘까지네. 뭘 오늘까지야. 뭐 받고 다니는 거야, 이거지. 야,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이거는. 아, 이거는 그거. 핫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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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안 쉬워, 인마. 야, 우리 아내 어디 갔어? 형순이. 우리 아내 오다 당한 거 아니야, 형순이. 형순이. 아, 형순이. 여보,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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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내 희생에. 흠지쳐.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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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엄디쳐. 잘한다. 알았어, 알았어. 가짜, 가짜, 진짜! 여보! 어머! 여보, 여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여보! 나 몰래 떡볶이 먹었지! 떡볶이 먹었지! 나 몰래 떡볶이 먹지 말라고! 안 했어, 안 했어! 미워! 이거 왜 떡볶이를 먹는 거야! 이거... 피구나! 나 좀 이게 아픈 거 안 보여! 가만히 있어보자! 당신 내 오빠가 한의사잖아! 거기 가서 치료 좀 바꿔야겠다, 내가! 우리 오빠 한의사인가? 당신 친오빠 한의사잖아! 어? 그런가? 봐봐! 당신 오빠, 친오빠 맞잖아! 어머, 이 오빠! 어머, 이 오빠! 아니, 이렇게 똑같이 생겨낸, 친오빠야! 어머, 친오빠는 이 씨이고 나는 홍 씨인데!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나 진짜 이러면 난 너무너무 속상해! 아니, 그런데 당신은 뭘 하다가 이렇게 늦게 늦게 다녀! 나는 가꾸는 여성이잖아! 그래서 여보한테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하느라고 늦었지! 아, 왜 그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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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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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양풍 비빔밥 비벼 먹었어? 양풍 비빔밥은 이거, 이거, 이거 먹고! 양풍 비빔밥은 딱 하고 밥 하나 탁 넣고 계란을 탁, 탁! 고추장 탁 넣고 참기름에! 고급 탁! EY! 어... 고마워! 고마워! 한 병을 다 넣었고ั่матсть! 뭐, 고급 탁! questions üt, 후툰! 이모 여기 참기름 5병만 넣어 주세요! 여기요! 여기 5병! 여기 이모 여기라고 그러면, 여기 안 보여요! 이모 여기 딱잘! 따따! 따따따! 일러주세요! 참기름 5병이요! 왜? 사람 좋아 보예요? 어머, 이거고요, 여보. 뭐 지게차 왔어, 지게차?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봐. 뭘 하고 온 거야? 풀메. 풀메? 풀메이커. 풀메이커. 풀메이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무튼 다들 조심해.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연락봉따. 뭔 소리야, 이거. 어? 어, 뭐야. 어머나. 내가 고용한 병원이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갑자기. 어머나. 아... 안 받는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야, 그거 나 구경 좀 하면 안 될까? 어, 야, 그걸 버려버렸네. 그걸 왜 저기 내가 구경하기 전에 버리지, 그거? 저거 살아 있는 거 맞아? 맞다! 야, 내가 저기 이번에 고용한 경호원이야. 아, 경호원이야? 태국에서 온 무에탈을 아주 잘하는 놈이라고 들었거든. 강해 보이네. 연락봉따. 내가 맞다. 분위기 업데다. 너 입 열면 분위기 다운된다. 가다아이. 아, 하고 겁나 춥다아이. 이거 국밥 생각난다아이. 너 저기 맞아? 이거 모르겠지? 따위따이 거리고 뭘 하는 거야, 저거지? 태국에서 왔다아이. 확실해? 그래, 따아이. 말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따위따이 하는 거니까. 오프닝에 너무 싫었나 봐. 굉장히 너무 싫은 것 같아.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저기까지 내려갔다 왔어,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너 대사 까먹었지? 그렇다. 아무도 아파. 아무도 아파. 아무도 아파. 아무도 아파. 아니,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 개구리야, 기다렸거든. 니가 안 바라면서 그랬다. 아이고 다시 갖고 와라이. 아, 또 시작이네. 저놈이랑 끝내고 시작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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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저기 태국에서 온 그 무에타이 맞아? 그랬다! 연락 봅다! 아! 아! 신난다! 꿀꿀이다! 꿀꿀이한다! 아니다! 환다! 뚜껑 닫다! 꿀꿀이다! 꿀꿀이다! 아니다! 꿀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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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살찐다! 그걸 준다고 먹어, 인마! 우와! 어떻게 놀랬나 봐! 나는 괜찮아, 아깝지만 괜찮아. 니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괜찮아. 당신은 뭘 자꾸 아깝다, 끄네! 아! 아! 꿀꿀이야! 꿀꿀이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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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한 번만 더 장난쳐봐! 나 자꾸 그러면 집에 간다,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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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왔어? 어? 맞아, 어? 갔네, 갔어. 마탱이가 제대로 갔네. 야! 솜까지 꺼내가지고 타까봤어, 뭐해? 가! 너 거지 가, 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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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지 김포지! 택시! 이거 김포야!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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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얘 데려가요! 얘 데려가요! 어? 진짜 내 손질이 나! 잘했다! 넙티 안 내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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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저기 태국에서 오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온 거야? 선물 갖고 왔다! 아, 선물? 선물 갖고 왔어? 고구마랑 자몽이랑 쉐키쉐키데 있다! 고구마랑 자몽이랑 쉐키쉐키데 있다! 고구마랑 자몽이랑 쉐키쉐키데 있어? 건강에 겁나 좋다! 고자주스다!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딸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딸기 바나나에 콜라보 고구마와 자몽 고자라는 실제 어디서 자격지심을 느끼는지 모르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내가 확신해! 내가 확신해! 내가 확신해! 야! 야! 기분 안 나빠! 야, 나 안 먹어! 너 먹어! 안 먹어!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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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어도 돼?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주스라니! 아... 놓칠 뻔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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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오늘 정신이 나... 안 치워! 뭐 하는 거야, 지금? 고자를 치우라니... 이게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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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저 태국에서 온 거 맞아? 그렇다! 겁나 몸이 단단하다! 네 몸이 단단하다고! 보여준다! 어떻게 확인해, 인마? 우리가 그거를! 보여준다! 뭐야? 아, 강목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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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왜 그래? 확인을 했는데. 이게 대단하네. 어휴, 이게. 난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무래도 개구래를 치다 걸린 것 같아. 이런 걸로 자식아 이게 돼, 인마. 이게, 이게. 우리 거 갖고 와. 그런 걸로 하면 장난이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강무기 자식아 이 정도는 돼야지, 인마. 이 정도는 돼야, 인마. 아픈지 안 아픈지 안다고, 인마. 이게. 진짜 아프겠다. 아니, 이게. 진짜 아프겠다, 인마.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사람이 단단한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어? 야. 앞으로 나와. 잡어, 잡어. 이걸로 때리기로 했잖아. 자, 이거. 아, 이걸로 때리기로 했잖아. 아, 뒤에. 잡어, 잡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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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어? 저 한국 사람이에요. 뭐라고? 저 전남 순천 사람이에요. 지금 일산에서 타이마사지 해서 알바하고 있어요. 어휴. 이 자식이 이거 사기친 거네, 이거. 야. 이놈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왜? 이 강목에다 물을 적셔서 때리면 더 아프다고. 아. 좋은 방법이야, 야. 죽는다, 아이. 물 뿌려. 물이 없으니까 이게. 고자 주스라도 좀 뿌리겠어. 넌 네가 갖고 온 거야, 인마. 넌 죽었어, 인마. 잘못 맞을 것 같다, 아이. 저거 뿌리면. 왜? 원, 투, 쓰리. 야, 이 자식아. 너 어떻게 할 거야? 어? 총 가져와. 총 가져와, 이 자식아. 총 갖고 와. 어? 어떻게 할 거야, 인마. 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자식아, 인마! 어? 야. 야, 야, 이 자식아. 야, 야.